경사겸사에서 오늘은 추미애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방해를 최종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지합니다. 대통령 결정이 옳았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과거사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데다가 또 그 잘못된 인식으로 비롯된 경제보복 조치, 수출 규제 문제. 그다음에 형식적인 회담이라면 오류로서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점이 어필했을까요? 잘못 기간인데. 다시 촛불, 다시 평화라는 것이 등 돌린 지지층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고 해요. 아마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개혁에 대한 기가 꺾였다. 민주당 개혁 의지를 잘 발견하기 어렵다. 하고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거나 관망하던 분들이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말들이 너무 위로를 받았다. 기세가 꺾였다가 기를 살려주는 후보가 나왔다. 이런 의미입니까? 잘 때리시긴 잘 때리시죠, 요즘. 타격감이 있어요, 요즘. 캠프라고 할 만한 인적 구성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아는데. 캠프가 없어요. 워낙이 주윤 갈등이라고 하면서 언론들이 윤석열의 문제를,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고 갈등의 문제다. 이렇게 번영을 하니까 윤석열의 실체가 굉장히 부적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화가 돼 있는 거죠. 마치 영웅처럼 언론이 취급했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내가 추마한 건 아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차피 윤석열은 뭐 꽁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꽁 잡는다는 표현하셨기 때문에 꽁이 추락하고 있다. 어딩도 굉장히 관결해졌고 그리고 몇 달 시즌 동안 무슨 수련을 쌓으신 겁니까? 치유의 강을 건넜다고 할까요? 치유? 스스로. 막 열도 나고 뻗쳐서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일단 테임 직후에는 뚜껑이 열리신 상태였고. 뚜껑도 열렸다가 그다음에. 뚜껑도 열렸다 배신감도 좀 느꼈다가 허탈했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의 진보 진영의 길을 좀 살릴 때가 왔다. 알겠습니다. 약간 바닥을 치면. 바닥을 치면. 좋다 그러면 윤석열 내가 키웠으면 내가 잡을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지사 업무를 하셨어요? 특별히 업무를 한 게 아니고. 이 지사나 누구나 다. 제가 다 공천장을 드렸죠. 다 키운 거죠. 내가 대표시죠. 너무 당내 경선에 좀 이렇게 금도를 넘는 인격 모독. 이런 표현들은 제가 좀 있는 데서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내가 다 공천장 준 사람들이기도 하고. 심판 마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국민 누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경선이 이제 너무 격화되면 나중에 다시 악수하기 힘들죠. 그런 우려 때문이기도 하고. 이 지사하고 연대한 거 아니냐고 보여진 것이지. 이 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식의 공격을 받았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당연하죠. 경선에서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들은 다 저한테 나중에 오게 돼 있다. 잠시 머무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역진영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저한테 찍는 표는 그냥 진보의 깃발을 세우는 표이고.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는 표이고요. 사회 대개에게 응원하는 표이죠. 자신하고 찍으십시오. 알겠습니다. 혼자 찍지 마시고 옆사람도 설득해서 찍도록 해 주십시오. 갈 길 간다 그러고 열심히 북콘서트 하고 깃발 더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사회 대개혁 없이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성장 방식으로는 우리 국민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저하지 않는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할 때는 결단하고 추진한다. 하는 장점이 있고요. 용감하다. 용감한 건 부인할 수 없죠. 누구도. 용감하다. 단점은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하면 아침에 좀 밥맛이 없으시겠지요. 혼나죠. 단점은 계획을 주저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는 의원도 없고 또 당내에서도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아직도 이렇게 성큼. 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용기를 함께 내지 못하고 그래서 좀 받쳐주는 힘이 없는 좀 외롭다인 것이 단점 같고요. 산업세. 사람이 높은 세상. 산업세. 네.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에 입각해서 정분법으로. 사람이 어떤 가치보다 높다. 네. 어떤 법칙보다 높다. 돈보다 높고 사람이 땀보다 높고 또 사람이 권력보다 높아야 한다. 이것도 그 뚜껑이 열린 기간에 생각 내시는 겁니까? 그렇죠. 현 정부에서 계승할 것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 과학기술을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어서 사람이 먼저다 에서 추미애의. 산업세하고 연결하십니다. 사람 높은 세상.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추미애 후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미디어 벙커 스나이퍼 낭만의 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미디어 벙커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